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 차량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성능기록보와 총구매 비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조금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리 완료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하보점검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8mm를 신품급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차량은 약 8mm로 거의 신품에 해당하는 타이어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마머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머플러 부분 보시면 현재 부식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구요. 다음은 현가장치 보시면 현재 양쪽 모두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바디프레임 보시면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구요. 다음은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미순 쪽부터 보시면 노유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엔진 오일펜 쪽도 보시면 역시나 노유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현가장치 살펴보겠습니다. 앞바퀴 쪽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텐데요. 이 차량은 약 8mm로 거의 신품에 해당하는 타이어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진 룸 보시겠습니다. 현재 엔진 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청소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구요. 다음은 오일 체크기를 통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재 적은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냉각수 보시면 수량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보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배달의딜로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오토 스캐닝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토 스캐닝 진단해 본 결과 고장코드 하나 없는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 Geeá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점을 구매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미러부터 도어 쪽 보시면 흠집 없이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오셔서 테일 램프 보시면 현재 흠집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약간의 흠집 있는 부분 구매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보시면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미러와 프론트 휀더도 큰 흠집 없이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꼭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